We are so beautiful We were so present No other magic I've ever been there 아름다운 이별은 세상에 왔다 치는 그때 내가 조금 더 너를 편하게 보내줬다면 내 손에 깜빡 너희가 지켜빡이 왔어 너희가 지켜빡이 왔어 너희가 지켜빡이 왔어 아 저 딴 거 하면 안 돼 리듬 변화는 안 되네 아 훔쳐진다 훔쳐진다 어 딴 걸로 하자 잘 들린다 사랑해 사랑해 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보다 한 번씩 흰말 있어요 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보다 한 번씩 흰말 있어요 어쩌라고 나의 자세히 내가 지켜빡이 왔어 나의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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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디 맞지 않는 이 동선 불편합니다. 이리로 오세요. 센터 맞춰주세요. 아이디 맞지 않는 이 동선 불편합니다. 이리로 오세요. 이리로 오세요. 이 동선 불편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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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괜찮아요? 추워요. 뭐 더 잘해봐야 되지 않을까요? 제가 제일 잘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저 없이 하니까 어때요? 빈자리가 많이 느껴져요? 주경 기자 참 추억이 많아요. 그쵸? 아미도 맘 아프고 우리도 맘 아프고 그쵸? 되게 준비됐어요? 네. 여기서 안무하려고요. 이렇게 준비됐어요? 상체만 열심히 해보세요. 네. 그만해. 갑자기? 우리 분들이 앞에서 안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. 저 진짜 몰랐나 그러면 수치심을 제가 오프라인으로 경험을 했잖아요. 맞아요. 몇 명이세요? 몇 분 계세요?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. 이전이라서 이렇게 다행인 것도 있고 또 온라인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잘 보여드릴 수 있었던 그런 무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뭐 우리 그때 뭐 휴가 뭐 우리 활동할 때 눈사람도 됐다가 그쵸? 촬영할 때 다시 혼자 들어가는 supersmm nhân거 하지마 이유. 조금 Marie 진짜 알 에 늦게 예 와 와 아 놀라 나 솔직히 그 온 오프닝 할 때 놀랐어 아 그래? 나도 나도 하하하하 자 일단 창피하게도 본무대에서 앉아만 있고 돌출에 멤버들이 춤추는 것만 구경하고 이런 거 자체가 뭔가 조금 아쉽고 되게 토마토 큰일났어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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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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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지민이 옆통 커가지고 지민이래. 어떻게 해볼게요. 할 것 같아요. 너무 얼른해 보이는데? 완전 얼른같이. 나 머리 크냐? 그래도 크긴 하지. 그 인지 못했나? 야. 니들이 머리 작은 거 우리는 그냥 보통이야. 오케이. 그렇게 하자. 인간처럼 생긴 거고. 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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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아노 상률때문에 이 마음이 눌러버렸구나 자보야 자보야 장관 자보야 비장당한데 에네릭 파손 여기 앞으로 갔네 아니 지금 파이팅 갖고 있는거에요 아니 지금 카프로 쌀택 없고 있는거에요 이제 앞으로 갔네 오케이 내기 봤지? 근데 이 카메라가 이렇게 왔다 나는 안보이는 가게였어 아니야 너 보였어 오마다 오마 아 이거 한국만 보이는 가게였어 솔직히 너 이거 오만한 가게 아니냐 안 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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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콘서트 화이팅! 퍼미션 투! 이러니 퍼미션 투 댄스! 자 5,6,7,8 이러니 퍼미션 투 댄스!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저희 피디어에서 계속되겠습니다. 피디 댄스 화이팅! 피디 댄스! 화이팅! 죄송합니다. 오케이 저요! 1,2,3, 뉴욕! 감사합니다! 렛츠깃잇이라고 해주세요. 콘서트! 하지만 여러분! 여러분! 2년 만에 콘서트를 했잖아요. 아니죠. 우리가 또 뭐가 남아있을까요? 3월의 콘서트를 준비하기엔 뭘 해야 될까요? 4월의 콘서트를 한국으로 가겠습니다. 그럼 어렵합니다. 한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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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velop ! 파이팅! 바를 것 같아요 발라버린다는 뜻이요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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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받으면 재유비랑 비랑 뽀뽀한다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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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미 정도면 뽀뽀 안 할라 했어요 그래서? 진이 형 호석이 형한테 뽀뽀하면 난 남준이 형 이마에 뽀뽀한다 좋지 좋지 내 이마 프리존이지 내 이마 프리존이지 내 이마 프리존이지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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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화났어 태형아? 나중에 만듭니다 좀 웃으라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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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은 진짜 언제 먹어도 재미있는데 진정하는 얼굴이 3초에 한번씩 끼 부리는 거 같아 다 다운을까?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타형이는 혀도 따로 놀고 입도 따로 놀고 방도도 따로 놀고 몸도 따로 놀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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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 them place us go